전쟁 약 한 달 만에 북한은 한반도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한국은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학도병까지 모아 북한의 진격을 지연시켰다 북한 도병력 대부분 낙동강 쪽에 집중시켰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한국군과 미군 북한군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나왔다 한편 유엔관청사령관 내가 더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적의 후방을 끊어 보급을 차단하고 적들을 포위할 수 있는 이천으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수관만의 차가 커서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는 소리가 컸다 하지만 내가 더는 끝까지 밀어붙여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같은 시간 북한을 결합시키기 위해 대부분 적도 명화로 가성돼 약 172명의 부대원들이 전세 상륙작전에 투입되고 열악한 상황 속에 만든 상상자가 나왔지만 북한의 보건로를 끊고 고군부를 털어내가 수송천을 타고 탈출한다 신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의 포위 당하자 대하였고 한국은 서울 탈환에 성공하고 유엔군이 속속 투입되며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38선을 넘어 부진의 통일을 권했고 미국은 38선을 넘게 되면 소름과 중국의 개입을 걱정해 고민했지만 결국 진격을 결정했다 낫던 강전투도 일어버린 전상륙작전을 높인 해가 컸던 북한을 우태꽃 한국군 갈랜 부는 평양을 넘어 암목강까지 진격했다 통일이 머지않아 보였다 암목강까지 진격했다 암목강까지 진격했다 암목강까지 진격했다 댓글로書고 있습니다 진격했다 땅 스펀